1. 속죄죄 2. 속죄죄 2. 속죄죄 3. 속죄죄 3. 속죄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레위기 4장에서부터 5장은 속죄죄, 속권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탄을을 영어로는 흔히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속죄죄는 부지 불식간에 범한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라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때의 죄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 하나를 어긴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릇으로 번역된 비슈 가가는 실수로라는 의미이며 또한 부지 중에 범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샤가는 실수를 저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죄는 비고의적이긴 하나 이렇듯 실제로 위반 행위가 발생된 구체적 죄를 위해 들여진 제사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번제로 속죄라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때 시키는 죄는 인간의 기본적 죄성 즉 원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속죄죄는 인간의 몸이나 사물을 더럽히는 부정결을 제거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죄를 드릴 때에는 속죄죄는 구체적인 죄와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임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면 언제든지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의 속죄의 대상은 고의성 없이 저지른 죄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부정결이었는데 둘 다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임에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에 속죄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속죄죄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속죄죄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재단을 비롯한 주요 성물들을 피로 씻어내고 나아가 성소의 마당과 내성소를 그리고 속죄일에는 지성소까지 청소함으로써 성소 전체를 씻는 중대한 기능을 했습니다. 속죄죄의 결과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가 정결하리라 라는 문장에 드러납니다. 죄가 용서받고 부정한 존재가 깨끗해지는 것은 제2의 절차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죄가 효과를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의 태도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속권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시암은 동음 이위어 어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아시암이 동사로 쓰일 때에는 죄책을 깨닫다 느끼다 죄책을 지다 라는 뜻이지만 명사로는 죄 또는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시암이 제사를 가르길 때는 죄책의 제사 혹은 배상의 제사로 번역되곤 하는데 공동번역은 면제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속권죄의 특징은 속권죄와 속죄죄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제사로 처리되는 죄의 종류는 다릅니다. 속죄죄는 비고의적인 개명의 위반을 다루지만 속권죄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를 다룹니다. 속권죄에서 피해를 입은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으로 나눕니다. 속권죄를 드릴 때는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여우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중의 범죄 했을 때 속권죄를 바칠 것을 명시합니다. 여기는 지정된 성도의 세결로 값을 매겨 순량을 가져오고 그 성물에 대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거나 자신이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나가 이웃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하여 물건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물건을 주운 거짓으로 하나님께 맹세해 시치미를 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사기 불이한 분신물 습득은 맹세가 수반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칼을 든 강도짓은 아니지만 합법적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소권제의 재물과 배상은 신분과 무관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개인의 제사뿐 아니라 성물을 침해한 경우의 배상 원칙도 동일합니다. 소권제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소를 상징할 뿐 아니라 소권제의 죄의 사함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고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소권제로 바침으로 백성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부지중의 지은 죄도 사하는 대속의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죄죄와 속권제를 통해 부지중의 범한 죄와 그에 따른 재산상의 배상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성도로 물음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야 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